지금 상태에서 누워보내요 다리 이렇게 하고 이쪽 손으로 발 잡아 무릎이 골반 밑으로 내려가자 다리는 해서 뒷꿈치를 이렇게 잡아 그래서 뒷꿈치를 이렇게 잡아 무릎이 골반 밑으로 내려가자 호흡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면서 이쪽 반대쪽 어깨를 내리면서 반대쪽을 보세요 반대쪽 숨 내쉬면서 자 한 번 더 고개 돌리면서 깊게 숨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반대쪽 점점 더 내려가려고 노력해요 두 번만 더 할게요 숨 크게 들이마시고 숨 길게 내리세요 숨 크게 내리세요 셋 손 크게 들이마시고 숨 길게 내리세요 숨 길게 내리세요 네 됐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내 엉덩이 힘주고 내 엉덩이 좀 자고 키 큰다는 느낌으로 키 큰다는 느낌으로 손 아까같이 젖혀보세요 쭉 아까보다 젖혀져 아까보다 젖혀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넘어가 됐어요 두 번째요 자 이제 두 번째 드세요 누워보세요 뭐가 넘어가? 이걸 들어요 이렇게 들어 양손으로 양손으로 이렇게 받쳐 이렇게 받치면서 이렇게 받치면서 팔꿈치 펴고 이렇게 받쳐 이렇게 받치면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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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지가 뒤로 가도록 해서 엄지가 뒤로 가도록 해서 팔꿈치 펴고 등뛰지 않고 등뛰지 않고 등뛰지 않고 위아래로 다섯 번만 왔다 갔다 해야 돼 등뛰지 않고 허리 내리고 최대한 내릴 수 있을 만큼 내려요 키 커진다는 느낌으로 키 크게 하고 뒤로 뒤로 최대한 그냥 힘 빼고 젖혀 넘길 수 있지마 자 다시 키 큰다는 느낌으로 허리 끼지 않고 자 여기 나머지 여기도 이거 하세요 자 나머지 엎드려 이렇게 엎드려 두 번만 더 많이 내릴 필요는 없어 백 오 넷 하나 한 번 최대한 많이 젖었죠 내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내려보세요 아니 좀 위로 밑으로 가면 위로 위로 다섯 오케이 오케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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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치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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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을 밀면서 뒤로 젖혀요 뒤로 젖혀 내 손을 잡고 뒤로 젖혀 밀어 배 엉덩이 젖혀 고개는 아프고 젖혀 팔꿈치를 잃지 말고 대기 아파 바깥쪽 안쪽 밀어 밀어 팔꿈치를 붙이면 안돼 길거리 두 번만 더 밀어 세게 밀어 ать 세게 밀어 세게 밀어 세게 밀어 세게 밀어 세게 밀어 세게 밀어 세게 세게 다시 마지막으로 다시, 다시 마지막으로 시작 헛 헛 헛 어? 많이 지나갔는데? 아까도 귀 안나왔는데 됐어요, 고마워 쏜다